아, 나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멈췄다. 멈췄다, 멈췄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아니, 첫 손님이라서 호흡이 잘 안 맞았어. 노래를 잘 틀어줘야지. 이게 지금 다들 시작 전이라 겁먹은 거야. 해보면 될 거야. 지금 눌러볼까, 한 번? 연습으로? 어, 같이 연습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신뢰가 많았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근데 팬이에요, 해주셨어. 정신없이 내가 나의 눈이 너도 알았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가다, 가다. 내려온다. 거의 다 친해. That's right, oh.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눈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지나에서 위층까지 패딩 울릴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랑을 나누는다 너무 멋있는데요? 고맙다 고맙다 멋지다 고맙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랑을 나누는다 고맙다 오늘 뜨거워 나의 보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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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